김지영입니다. 뭐하는 짓인지... 갑자기 지금 강의 촬영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평가원 얘들아 최근에 제가 이슈로 던진 게 이거잖아 15.9%의 1등급 인원을 손을 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서 메스를 만약에 댄다면 이렇게 지운다면 난이도 수술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과연 이 평가원 교수들이 메스를 댈까?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요. 제가 최근에 현장 강의에서는 친구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당혹스럽게 하려면 어디를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23번, 24번 영어선지로 되어 있는 주제 제목 문제 있잖아.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가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왔거든. 정답이면 뭐 한 70% 4배 정도? 근데 나는 이제 좀 두려운 거야. 예전에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할 때 특징 중에 뭐가 좀 있었냐면 앞쪽에 21, 22, 23, 24번에 대한 페이지, 앞쪽 페이지 있잖아. 여기에서 한 두 문제 이상의 난이도를 싹 올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읽어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21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캐스팅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뺐는데 얘 좀 건들어서 왜냐면 작년 수능에서 이게 엄청 어려웠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 좀 잡아먹게 하고 뭔 소린가 싶게 만든 다음에 그냥 빨리빨리 읽고 풀어야 되는 주제 제목 그냥 으으으 해서 아래쪽만 발채독 해가지고 푸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럼 이제 오답선지가 기다리고 있고 읽어도 읽히지가 않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최근에 되게 많이 말씀을 좀 들었거든. 그래서 친구들에게 대충 읽고선 주제 제목 푸는 연습 말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어떤 공통성이 있는지를 좀 연습하려고 최근에 제 V스피드 강좌를 막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 100번 얘기해봤자 좀 그럴 것 같고 이거 제가 청구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풀어보세요. 대신 시간을 양심에 손을 얹고 1분 30초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푼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확 읽고선 한번 선진을 골라봐. 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 평가원이 많은 게 여러분들 주제 제목 문제를 예전처럼 손을 대버리면 정답률 5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나비효과들이 생기지. 뒤에 문제 좀 밀리고 앞에 문제 찝찝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나중에 좀 극악의 상태가 되면 시간에 쫓겨서 컴사를 들고 있는 컴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뭔지 알지 애들아? 시험지에 컴사이 흔적만 남는 이런 사단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자 요 문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문제 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잘 안 나왔거든 이게 어 이게 55%가 나왔어 애들아 자 여러분들 풀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포인트만은 얘기하고 말씀드릴 거야 어 키워드의 조합의 잔상으로만 가시면 그러면 누가 널 기다리냐면 뒤에 선지에 그 키워드들을 다 줬단 말이야 그치? 리피터블 단어 나왔지 지문에 바이어스 나왔지 당연히 실험 뭐 뭐 뭐 나왔지 메저러블 데이터 다 나왔지 어 뭐 에큐르트 노트 이거 다 나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 선지가 헷갈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특히 내용상으로 헷갈릴 때 아 이것도 되는 거 같은데 그때는 자꾸 내용상의 적절성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 그리고 선지에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에서의 관계를 판단을 해보세요 올인원을 하신 분들은 정말 저한테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선지가 냈던 지문이 냈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해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냉정하게 이제 지문하고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봐봐 대량만 말씀 드릴게 대량만 왜 안 먹어? 야 먹어 먹어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먹어 인마 어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봐봐 뭐를 할 때 바이어스가 발생한다는 거지 아니 이거 봐봐 편견이 발생한다 끝 이게 아니고 편견이 발생하는 건 이럴 때 이런 게 발생해요 라고 하는 소위 인과관계 또 봐 이러한 기대치가 자꾸만 과학자로 하여금 이런 걸 일으켜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과학자 자기 가지고 있는 기대 때문에 또 봐봐 과학자들이 말이야 소위 편견이라는 것을 레슨 줄이게 한대 로 끝났니? 아니 뭐에 의해서 이걸 줄였냐 이거라 아 그냥 단순 내용만 막 퍼져나가는 느낌이 아니라니까 뭐에 의해서 편견을 줄일 수 있니? 가 중요한 거야 관계요 진짜 좋은 실험이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대?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럼 뭐가 있어야 못 된다는 소리야? 그래 측정한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야 실험이 밸리드해진다고 most importantly 하면서 실험은 뭐가 돼야 된대? 반복적이어야 한대 그럼 뭔 소린데? 그냥 이 내용만 딱 안고 들어가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선지기가 나오잖아 아까 repeatable 반복적이 돼야지만 실험도 좋아진다고 다시 네가 발견한 사항들이 되게 좋으려면 즉 서포터블 하려면 이럴 때 너가 발견한 게 서포터블 한 거라고요 즉 다른 과학자들도 똑같은 실험을 했고 똑같은 결과 나올 때 그때 너가 발견한 사항들 그것들이 힘이 생기는 거라고 서포터블 한 거라고 수능장에서 여러분들 진짜 정말 걱정스러운 거 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 구평 결과 이후에 아 좀 떨려 여러분들 열심히 단어 외웠고 해석력을 키웠는데 막상 지문은 알겠거든?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 지문은 알겠잖아 무슨 말인지 근데 왜 선지만 가면은 아 왜 이럴 때 안 바뀌냐고 에이 자식아 에이 자식아 왜 선지만 가면은 소설을 쓰냐는 거야 머릿속으로 결국에는 정답을 결정하는 마지막 그 디테일 정답을 결정하는 디테일 그게 없으니 그냥 본문의 내용적 흔적밖에 없잖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인간인 이상 이 내용적인 흔적이 어떻게 돼버리지? 흐려있어 다 기억 못해 그냥 이렇게 가지 그래서 문제가 풀리면 좋지 근데 내려갔는데 어 1번? 아니야 2번? 음... 몰라 3번? 아니야 4번? 아니야 5번? 어? 이거였어야 되는데 왜 요것도... 그러면서 또 내용을 또 열심히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의역은 의역대로 하고 에이 나 모르겠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고르고 이제 막건틀리고 운명에 맞게 그러면 안되잖아 뭐가 남아야 된다고? 다시 봐 뭐 할 때 바이어스가 생기냐 무엇이 바이어스를 하게 만드냐 뭐에 의해서 바이어스는 줄일 수 있지? 뭐에 의해서 과학실험의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냐고 뭐가 있어야 실험에서 바이어스 없는 즉 밸리드한 실험이 되냐고 뭐가 돼야지만 실험이 좋아지냐고 즉 편견이 아닌 실험이 되냐고 어떨 때 실험에서 나온 파인딩이 서포터블 하냐고 자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내용적인 흔적뿐만 아닌 뭐가 있어야 돼? 이 지문을 관통하는 뭐가 있어야 뭐가 되는지에 대한 관계가 한번 서 있어야 된다고 이게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나뉘가 올라가면 다 읽고 나서 틀렸을 것 같아서 그래 틀릴 것 같아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그래 23번 24번이 그럴 것 같아서 이 지문은 뭐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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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했어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지만 실험에서의 바이어스가 줄어드냐고 이 관계라고 얘들아 이 관계라고 자 질문 너네 1번 왜 틀렸어? 그냥 선지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관계로 생각해봐 반복적 실험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조건이래 왜 틀렸어? 야 인과관계가 반대잖아 역방향이잖아 이게 판단이 돼야 돼 얘들아 평가안에 선지 그렇게 낸다니까 방향 바꿔서 자 왜? 이게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반복적 실험이라는 것의 필요조건? 즉 성공의 필요조건 뭘 해야 성공하냐 이거잖아 뭘 해야 실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지? 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실험이 좋아진다 라는 관계지 얘 때문에 뭐가 되냐 이 관계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교묘하게 낸다고 자 2번 선지는요 이거 올인원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 선지 내가 모양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importance of A and B래 그럼 A의 중요성이야 B에 있어서 그럼 중요성 이렇게만 할 거야? 안돼 자 봐 노력의 중요성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운동의 중요성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공부의 중요성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그럼 뭐 땜에 뭐 된다는 소리야? 그래 이걸 해야지 과학적 실험이 잘 된다니까 이런 뉘앙스 해야 되잖아 왜 틀렸어 이거 역방향이잖아 우리는 뭐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뭘 해야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지? 이거야 바이어스 땜에 뭐가 된다가 아니고 뭘 해야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지? 라고 하는 인과관계라니까 근데 얘는 아이디티파인 바이어스라는 것이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이거 할 수 있다 뭔 소리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효명하게 쓰잖아 3번 어때 얘들아? 객관적인 실험이라고 하는 거에 요구 조건 그렇지 정답이 얘기하지 그러면 왜? 인과 딱 들어맞지 다시 봐 객관적 실험 즉 바이어스 없는 실험 의 요구 조건이 뭐야? 이거 원인 원인 뭘 해야 실험이 객관적이 되느냐 이거잖아 정답 그렇게 낸다고 평가하니 질문 4번은 왜 틀렸니 얘들아? 측정 가능한 데이터라는 걸 수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섬 이런 거래 이해 정답이 되려면 어떤 관계가 나와야 돼?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 그래 뭘 해야 성공적인 사람이 되냐 이거잖아 그럼 왜 틀린 거야 또 이거? 역방향이잖아 화난 거 아니에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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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는 거 아까 뭐였었니 얘들아 여기 데이터 여기 있다 매저러블 해야지만 실험이 벨리드 해진다니까 이게 원인이라고 이게 관계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야 제가 그래서 1년 내내 말씀드리잖아 똑같은 얘기하는 게 제 특징이잖아요 1년 내내 이게 있어야 실험이 좋아진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뭘 해야지 데이터를 직접 모을 수 있지? 왜 이러고 있냐고 오바 왜 틀렸어 아니 정확한 노트 accurate 노트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이랬어 성공을 위한 전략 이랬다 뭘 해야 성공하냐 이거잖아 뭘 해야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잖아 관계로 생각을 하시라고 헷갈리면 아까 여기 있었지 keeping accurate 노트 왜 이거 나와 있었지 얘들아 이거에 의해서 실험이 잘 된다니까 원인이라고 원인 무엇 때문에 accurate 노트가 생기냐가 아니란 말이야 됐니? 수능에서 여러분들 진짜 승부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해석력 중요하고 단어력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질문을 빵 하고 뚫어낼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야 무엇과 무엇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리얼 등급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를 좀 더 경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면 음 지금 떠오르는 건 V 유형 독해의 챕터 원 거기에 난이도 있는 주제 제목이 좀 들어가 있어 V 스피드의 주제 제목 챕터가 있거든 사실 나 이거 지금 수업 하다가 하다가 막 거기서도 열불 내면서 열이 아니고 열정을 내면서 야 이거는 너네들 다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종을 울려드리고 싶어서 평가원이 메스를 대면 턴턴 어딜 댈까 제일 먼저 내가 떠오르는 건 여기일 것 같아서 그래 23, 24 아니면 퀄무의고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을까?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퀄무의고사 그거 제가 해설 강의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주제 제목 문제 꽤 난이도 있거든 근데 이거 잡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난 너무 걱정이 돼 아니 제일 좋은 건 수능 끝나고 너무나 평이하게 나왔다 이게 제일 좋죠 저도 그러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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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긴데 그래서 지금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듣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아 그럼 잠깐만 뭘 좀 더 해야 되지?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거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난이도 있는 주제 제목 문제들 김정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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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